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어. 이게 뭐라고? 아, 꺄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4회 기출문제 단위 조작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0도시 0.5기압하에 있는 질소가 있대요. 이 기체를 같은 압력하에서 20도시까지 가열했을 때 처음 최적의 몇 퍼센트가 증가를 하네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부피는 증가하겠죠. 그럼 처음 거를 보시면 1몰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피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1분의 RT가 T1이 되겠고, 자, 얘는 0.082리터 ATM퍼 몰케이가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273K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이렇게 된대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4.8리터가 나온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거 온도를 올렸을 때죠. 압력은 똑같이 하겠대요. 그러면 0.5가 되겠죠. R은 0.08이 되겠고, 자, 온도가 지금 20도니까 273에서 298K가 되겠네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8.05리터가 나와요. 그러면 처음 부피 44.8리터 분의 지금 얼마만큼이 증가한 거예요? 48.05 빼기 44.8만큼이 증가를 했겠죠. 곱하기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100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7.3% 정도 나온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온도를 0도씨에서 20도씨로 올렸더니 압력은 똑같이 하고 올렸더니 어떻게 되더라? 부피가 이만큼 증가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25% 하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75%의 혼합 기체물 중에서 얘가 암모니아가 산의 흡수 제거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이 흡수탑을 떠나는 기체가 37.5 볼륨 퍼센트의 NH3를 가질 때 처음에 들어있던 암모니아의 몇 퍼센트가 제거가 되었는가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25%짜리 CO2, 그 다음에 75%짜리 NH3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볼륨 퍼센트예요. 그랬더니 혼합물 중에서 일부가 산의 제거가 됐대요. 산에 녹아버렸나 봐요. 여기다 산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암모니아가 NH3가 37.5%가 있었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거. 처음에 들어간 양 중에서 얼마가 제거가 됐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런 양이 없다면 기준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100리터로 합시다. 기준을. 왜 100리터라고 했어요? 여기서 볼륨 퍼센트라고 그랬잖아요. 볼륨 퍼센트. 그렇죠? 그래서 100리터로 해줬어요. 그러면 100리터로 해주면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는 25리터가 되겠고요. 암모니아는 75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때의 양을 우리가 X라고 하면 이 중에서 암모니아는 산에 녹아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안 녹죠? 대응 성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대응 성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산화탄소의 양은 100 곱하기 0.25 해서 25가 됐어요. 그렇죠? 25를 했으니까 X 곱하기 0.375 이렇게 됐네요. X를 구해보시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40리터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계산을 할 게 뭐냐면 40리터 중에서 0.375만큼이 암모니아죠.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5리터가 나온대요. 15리터가 지금 암모니아예요. 그러면 원래 들어간 양은 얼마였어요? 암모니아가 75리터였는데 나온 게 15리터니까 60리터가 산에 흡수가 된 거죠. 얘를 100으로 잡았다면. 그렇죠? 자,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들어간 암모니아 75리터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제거가 됐네요. 제거가 된 애는 60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80%가 된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얼만큼이 제거됐냐예요. 제거된 퍼센트는 처음 들어간 양분에 제거된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정상 상태로 흐르는 유체가 유로의 확대된 부분을 흐를 때 변화하지 않는 것. 이렇게 갈 때 자, 이쪽으로 U1, 여기가 U2라고 하면 자, 관경이 넓어졌어요. 그렇죠? 관의 직경 직경이라고 해도 되고 단면적이라고 해도 되죠. 단면적이 커졌어요. 일단 유속은 어떻게 돼요? U1, A1은 U2, A2죠. U1, A1은 U2, A2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야 되죠? 유속은 지금 감소했어요. 유속이 감소했다면 우리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압력은 커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속도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속도, 운동에너지예요. 2분의 mv의 제곱, 속도에너지예요. 압력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에너지 이 변화량들이 0이 되는 거죠. 베르누이 정리에서 그런데 속도가 갑자기 얘가 툭 떨어졌어. 속도가 속도에너지라고 했는데 속도가 툭 떨어지면 속도에너지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위치는 크게 변화가 없어. 어차피 수평가 아니면 그렇죠? 얘는 그냥 무시한다고 치면 얘가 훅 올라가야 되죠. 압력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에너지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뭐다? 뭐예요? 유량이죠. 자, 얘가 만약에 비압축성 애체라면 부피 유량도 변하지 않아요. 질량 유량은 로우, 유, 에이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원, 원, 원 로우, 투, 유, 투, 에이, 투 이 값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이 값과 이 값이 비압축성 유체일 땐 같잖아요. 이게 같으면 이게 뭐다? Q다. 이게 뭐다? Q다. Q1과 Q2도 같아요. 부피 유량도 같고 질량 유량도 같아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유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습한 쓰레기 71%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최초 수분의 60%를 증발시키면 증발 후에 쓰레기 내에 수분의 조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기에 습한 쓰레기가 있어요. 71%가 수분이고 29%가 쓰레기래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60%를 증발시켰대요. 여기를 100g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웨이트 퍼센트니까. 그죠? 100g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71g이 물이고요. 29g이 쓰레기예요. 자, 그러면 증발을 시키고 났어요, 지금. 그랬을 때 쓰레기 양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죠? 29g의 쓰레기는 그대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초 수분의 60%를 증발시켰대요. 그러면 71g 곱하기 0.6을 증발시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2.6g 42.6g이 지금 증발이 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얼마예요? 71에서 42.6을 뺀 나머지는 남아있죠. 그게 얼마냐면 28.4래요. 맞나요? 이거 아닌가? 잠깐만, 여기 빼기가 28.4 맞네요. 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29g의 쓰레기와 28.4g의 수분이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증발 후에 쓰레기 내 수분의 조성은 어떻게 되는가? 수분의 조성은 어떻게 돼요? 전체 조성, 전체 질량은 29에다가 28.4를 더한 게 전체 이 젖은 쓰레기의 양이잖아요. 젖은 쓰레기의 양분에 물의 양 이렇게 되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49.5%가 나온답니다. 49.5% 그러니까 처음에 양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기본 베이스를 해주세요. 얘가 질량분율로 나오면 질량 100g을 기준으로 해주고 부피로 나오면 부피 100리터 몰로 나오면 100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하시면 훨씬 계산이 편합니다.